까무연지에 불고살 고두르기 높은 그 나라로 여러 사람들이 잘하는 이들이 없는데 전도 잘 입을 마 마바다성 마바전형 바다구치아 이바라 주리반타가 난타가 난 너라구나 전도 범바전형 바라카 가루타 이바라 법미나 바꾸라 두르타와 같은 큰 제자들이었다 고복의 왕자인 문수사리를 이뤘다여 바이타 보살 전과제 보살 참전진 보살 이바라 같은 큰 보살 이바라 석재와 인근 날량없는 모든 하늘 대중들이 함께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참고자 이불에게 이르시네 여기에서 저쪽으로 십만억 불토를 지나가면 곤날이 다른 세계만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이 이름은 가위타오리시며 지금도 설법을 다 보기 싫은 이라 사이로다 저 세계를 왜 공당이야 다겠느냐 그 세계에 동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공당이라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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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공당 세계를 남강당이 일곱 벼리며 고백은 우리 일곱 벼리며 줄지어 선 나무가 일곱 벼리며 금원청옥수정의 대가지 보석으로 눈부시게 장식되어 있으므로 금각세계가 하느니라 사리부라 또 금각세계는 지도로 된 영모시포 그 영모세전 여덟가지 공덕이 빈 눈물로 가득 찼으며 영모 바닥에는 숭몬 모래가 달리고 그 흘레에 난 길이 있는데 금은 유리총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구각이 있는데 또한 금원청옥수정 글분지 두마루고 박둘으로 찬란하고 질서있게 풍겨져 있다 그리로 영모가운데 어떤 꽃이 있는데 수레바퀴처럼 큰 것이 푸른색깔에는 푸른광채가 나며 푸른색깔에는 푸른광채가 나며 붉은색깔에는 붉은광채가 나며 어린색깔에는 빈광채가 나서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다 사리부라 동각세계는 이러한 공덕자 너무도 이루어진 놈이다 사리부라 또 저 흑상인 세계는 항상 하늘공합이 연주되고 황금으로 강의되고 황당육시에 하늘에서 만나라 꽃기가 내려오는 늘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막 우리의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도 다니면서 십만억 참있게 동량하고 아침 때가 되면 공덕으로 돌아와서 식사하고 산책하느니라 사리부라 동각세계는 이러한 공덕자 너무도 이루어진 놈이다 사리부라 또 저세계는 항상 기념하고 여러 빛과를 갖춘 백화공사인 무사히 다룬이다 공명의 생은이 왕당육시에 악병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오븐 노력을 벌이는 발성도 이루어와 목을 선하는 것 같아서 그 나라 중생들이 소리를 듣고 전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무를 생각하고 주님들을 생각하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이런 새들이 정말 죄악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시니 말아라 무산가 달리나 아멘저 부처님의 세계에는 지옥 아니 죽생금 사막도가 없기 괴물이니라 사이부라는 부처님 국도에는 사막도라는 이름조차 없는데 어찌 그런 사실이 깻느냐 이와 같은 색은 모두와 비타볼때서 본문을 펴기 위하여 과연으로 만든 것이니 부처님 국도에는 가벼운 바람이 들며 고괴 나무와 고괴 나무와 고괴 나무와 고괴 극구에서 위로한 소리가 받은 것이 마치 백천가지의 아름다운 흥률이 한꺼번에 들리어 이 소리를 든든히 든 스스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본문을 이 소리를 본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불어나느니라 사리부라 저 우처님 국도는 이러한 공격상으로 돌이루어진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해결이느냐 저 우처님을 어째서 아니 바울이라 하겠느냐 사리부라 저 우처님의 환경이 달려놓자 지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효운도 흘림이 없으므로 바비타 부리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또 저 우처님의 목숨과 그 나라 백성들 목숨이 달려놓고 끝이 없는 아슨 지거 이로 바비타 부리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하느니라 부처가 하느니라 벌써 열거리나 그런 눈이라 사리부라 또 저 어쩌리 내내 달려 하느니라 하느니라 자유부라 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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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전세계의 그 위치로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동생들은 그와 사이의 한 공들의 칭찬들은 그저히 강들과 치로와 미라고 하는 기적을 믿으라 하시느니라 자위로와 성방세계에도 무량 스물 무량 성불 무량 성방불 대강불 대명불 보상불 성방불은 모든 부처님들이 바뀌는 세계에서 삼천 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더러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동생들은 그와 사이의 한 공들의 칭찬들은 모든 부처님이 여러분들과 치로와 미라고 하는 기적을 믿으라 하시느니라 자위로와 성방불 대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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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들은 그와 사 미라고 하는 기적을 믿으라 하시느니라 이국대강불 대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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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 programme 한 기적을 믿으라 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자위로와 성방불 대강불 Labig encountere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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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